1. 권재 20. 20. 21. 21. Frankly Seemsley 21. 20. 21. 네? 흐어어어어 아악! 왜? 강아희는 효과! 와~! 컴밀도 두세~! 리얼! 리얼 모니터! 리얼 모니터! 리얼 모니터! 리얼 모니터 제가 요즘 편집하다가 현타가 와가지고 현타 현타? 네 그래서 좀 하마 그냥 바닥에 가고 저 오늘 편집하거든요 여기서 근데 진짜 감이 안 와가지고 좀 해놓은 거 있는데 어떤지만 그냥 편하게 손짓합니다 여쭤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앉으세요 선생님 1룡이자 너무 좋네 아니 이렇게 진짜 리액션이 되게 좋으시다니까 선생님 편집 안 힘들어요? 힘드셨는데 이제 그냥 편집하자마자 하고 하나도 가면 하나도 가면 하나도 가면 어우 그게 아 뭐야 아! 아! 온다니가! 이벤트! 잘했으니? 아!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오신다 오다니깐 그냥 아 여기 딱 두 개가 있을 것 같아 와아 내가 아침먹고 땡하는 그 영상에 편집하신 분 같은데요? 와 어떻게 이서진을 했는데 하하하하하 이거 이어가만 꼭 보고 보고 계시고 저 지금 인사람 일이어가지고 어! 갖다 와요 그렇죠 가만히 가볼게요 자 정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opposite 안녕 닱 빨酱 아 주연 Esc 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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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보면 돼? 나도 봐도 어떻게 몰라. 아니야. 네가 보면 다르다니까. 이거 어때? 왜 이렇게 하면 안 돼? 아니야. 이거 망가져서. 왜 이 상태에서 사무실에서 샀어요. 우리 집에 화난대로 써야죠. 넌 내 콘텐츠가 뭔데? 콘텐츠? 아니 양보하기라는 콘텐츠인데 느낌이 안 해. 아니야. 언니 듣고 맨날 재밌잖아. 잘하는데. 나부터 더 잘하잖아. 나 진짜 말 좋아해줘서. 나 그냥 그 시즌 다 바꿨어. 예전보고 기준으로 또 그냥. 왜 이래. 그게 아니야. 수빈이가 장난쳐놓은거야. 나 놀래킬려. 아 진짜. 아니 진짜 아니야. 아니 봐봐. 빨리 봐봐. 일단 봐봐. 나 안 나 진짜. 나 안 나. 나도 저렇다니까 지금. 아니 이수빈이 바꿔놨다고. 아 깜짝 놀랐네. 깜짝이야. 여보. 뭐야? 이거 양보하는거거든? 응. 아 근데 약간 좀 애매해. 한 번 봐봐. 알았어. 나 편의점 잠깐 갔다올게. 알겠지? 응. 얼음값 좀 사와 봐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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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abouts 슬쩐 바닥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불 켜져? 불 켜진대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왜? 불을 렸어? 혜지야 너무 시끄러워 나 저기 편의점에다가 달려왔잖아 너무 아팠어 어때 영상은 재밌띠? 너무 아팠어 아니 어땠길래 엄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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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발이 부러진 것 같은데? 그럼 너무 세게 찼어 아니 진짜? 하이킹 2킹 2킹 이제 곧 마음인데 이제 곧 마음인데 아무튼 고생했어 해지대지 해지대지 구독해라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이 남길게 찐콩 찐콩 콩콩